너희가 다 어떡해 저흥이 너 얘기 듣고 우리가 애들 좀 불러 모았지 아, 걱정이다 점이 아직 연락 없지? 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? 어? 얘들아 나 이상한 소약서를 사인했어 야, 이게 뭐야? 아니, 이 땅이 어디 있어? 우리 점이 어떡해 진정해 소예요 계약서에 사인 안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이 들이밀었나 본데 나도 이렇게 슬픈데 우리 점이 마음은 어떻겠어? 어떡해, 점이 먹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점이 기분 풀어줘야지 애들 불러모으자 어,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어, 야 오늘 시간 되지? 어, 그래 시간 안 내도 무조건 내야지 어, 어? 응 그 시간 괜찮으냐 야, 뭐 그딴 것들이 다 있냐? 아우, 내가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아우, 밤길 조심하라 해 힘든 일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한대 민점이 한 단계 성장했네 민점이 한 단계 성장했네 다 잊어, 그냥 힘내라 점이야 정말 고생했어 오늘 회사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얘들아 아, 야, 야, 야 이럴 땐 노는 게 최고야 우리 다 같이 노래방 가자 콜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쩝받쩝 레디스 앤 제드벨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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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, 나와, 나와 예아 자, 큰일드 에어 콩고 OnePlus 가장 반짝이는 것은 바로 너와 나의 순간 기억해! 소중한 걸 말자 너 네 안에 있는 걸! 마치 꿈처럼 빛나는 마마는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크리스마스 나의 순간 징고벨 우리는 오늘 밤 비어갈 거예요 너처럼 최악의 아가스무기 새빨간 코가 매력적인 자루돌프도 오늘은 신이 나서 날아다닐 거예요 예쁘지는 않아 오우오오오오아 평범지 니가 생각나 예!!! 평범지 니 생각나? 찰떡 abi 내 마음이 커져갔어 날 좋아하나봐 날 사랑하나봐 너가 좋냐고 까지 이유 빨리 들어 찾지 못해요 집에서 말리는 시중하라고 하루종일 노래 중화한다고 초록초록 빛나는 눈빛어 파도파도 끝없는 매력 남들이 뭐라 해도 척시련들 감정은 보고 싶어 말할래 지금 나 머리 염색 진짜 잘 됐다 누가 한건지 맞아 역시 기분전환은 염색이지 나 너무 맘에 들어 얘들아 오늘 정말 고마워 고맙긴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당연한거지 맞아 쩜이 기분이 좀 나아진거 같아서 다행이야 오늘 회사에서 정말 오늘 회사에서 정말 아무도 내 편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웠는데 너희 덕분에 너희 덕분에 나 정말 행복해졌어 그랬다 그랬다면 다행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민쩜이 슬픈 뒤엔 고마워 응 고마워 아까까지만 해도 나 정말 지지리 운도 없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난 정말 복많은 아이야 난 정말 복많은 아이야 너희 같은 친구가 있잖아 맞아 맞아 나도 맞아 나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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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니가 좋아하는 새점달점 포도맛 우와 고마워 하하 맛있기도 우와 너도 하나 먹을까? 응 음 오늘 그 회사 나가냐? 응 이번주까지 와서 촬영하래 하하 아주 끝까지 빼먹는구나 하하 어쩔 수 없지 괜히 책 안 잡히려면 그만두는 날까지 회사는 잘 나가야지 멋지네 민쩜이 책임감도 강하고 하하 어이구 콩 심으면 콧나무 다닐 줄 알았던게 언제 이렇게 컸대? 응? 진짜 머리만 가지게 너야말로 맨날 코딱지만 파던게 뭐? 그건 너였지 아 뭐 오늘 학교 끝나고 회사 갈 때 같이 가줘? 음 아니 뭐하러 근처에 있을 테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울지 말고 그때 나한테 바로 전화해 깡팬지 강팬지 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을 테니까 어이구 니가 무슨 수로 야 비레베더 나 키 178이야 아이고 코딱지 생기가 볼 수 그만큼 커져요 아니 코딱지 생긴 뭐였다니까 야 왜 자꾸 뒤집었어 어이구 기분 괜찮아? 네 다행이네 어제 너무 울길래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저 촬영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 가볼게 하이 큐 안녕하세요 달라달라 쩜달라TV의 다안이에요 안녕하세요 달라달라 쩜달라TV의 다안이에요 그래그래 그거 안녕하세요 달라달라 쩜달라TV의 다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드디어 끝났다 아 마지막 날까지 촬영을 시키다니 일주일 동안 3개월치 분량을 찍은 것 같네 아 그러게 쩜이씨 이제 막 재밌어졌는데 이렇게 가버리네 전 똑같거든요 그래도 왕태리님 웃기기 목표는 달성하고 갑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가끔 안부는 주고받자 네? 왕태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점이 학생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겁니다 잘 가라고 인사드라 시댐실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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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네가 잘한 건 잠수 안 타고 꼬박꼬박 해서 나온 거야 가라 어? 운탱이! 고생했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오! 좋아! 고생했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빨리 좀 봐봐 어? 알았어 뭐야? 안녕하세요 헬라헬라 쩜달라티비에 바니요 у우우우우우우우... 응응 beim 우웅 우웅 무ёт 우웅 Travel 아